저는 메이플스토리 갤러리 와쿠 대장 임순정이라고 하고 메이플스토리 5년차 유저이며 동시에 오로라 순정이 길드 마스터이자 오로라 서버의 황지라고 불리는 남자입니다. 제가 이번 대표가 되고 싶은 이유는 일단 이번 간담회는 마비노기 간담회처럼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전문성보다는 대표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리인데 저는 다른 커뮤니티를 하다 온 가짜들과는 다르게 초등학교 때부터 DC만을 했던 순열 메이플스토리 갤러리 유저고 오드가 간담회에서 비슷한 얘기만 할 때 메이플스토리 갤러리 대표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얘기를 꼭 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